.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김원퀸님 핸드폰 아닌가요? 맞으세요? 네. 아. 더보님 혹시. 그. 얼마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소유계스 미남녀 좀 맞게 하셨을까요? 내가요? 네. 소유계스 미남녀. 난 자가용 안 끌고 다니는데. 아. 자가용 없으세요? 네. 바로 2년 2일이십니다. 그런거 같은데. 네. 저희한테 뭐 이런거 없으시다고요? 네. 매달 몇일날요? 6월 25일이라고. 6월 25일. 어디에요 근데? 여기는 포성농협이에요. 포성농협? 농협에서요? 그걸 전화를 해요? 저한테? 아니. 폴비스 공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네. 그. 김원팀라는 분이 저희한테 있어가지고. 2월 25일 날. 희단녀는 납부를 하셨대요. 네. 이제 이거를 납부 처리를 해야되는데. 차단 주소를 끊으셔가지고. 전화가 없더라구요. 네. 동면 2인인가 보네 그러면. 네. 그러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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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성농협 자주 가게 됩니다. 네. 어디라고요? 보성농협 자계부입니다. 자계부요? 네. 네.